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띤잔 쇼상 시에시 비어웅킴님 200개 비어웅킴님 비어웅킴님 오늘 너무 달려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어웅킴님 너무 고마워요. 비어웅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비어웅킴님 너무 고마워요. 비어웅킴님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아 이런 데서는 그냥 대화하는 거 아니야. 자꾸 대화를 하래. 그냥 즐기는 거야. 아 entspan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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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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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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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냥 혼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없네요. 오늘 뭐 없다. 오늘 뭐 안 나온다. 그냥 뭐 방종할게요. 뭐 안 나온다. 오늘 뭐 안 나와. 방종할게요. 이 친구랑 얘기 좀 나누다가 집에 가서 그냥 푹 잘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오늘 뭐 안 나와. 잠깐만, 지금 민심이 뭔지 모르겠어. 1번 방종. 2번 방종하지 마. 채팅창. 5번 방종이면 잠시만요 의견이 너무 반반인데 의견이 너무 반반인데 I'm asking them, I'm asking them I'm going to finish my show What do you say? And they are half saying finish, half saying no finish 여러분들 일단 추천이나 좀 누르자 여러분들 추천 좀 누르자 아 근데 방종 하지 말라랑 하라 반반이야 What was your dream when you were a student? What was your dream? Your dream? Your dream? What is your dream? My dream? When I was university student, my dream was a singer Really? Yeah So, do you sing well? I was a rapper, rapper I wanted to be a rapper Actually I have an album I released the album Next time we go to karaoke And you sing Yeah? These days my throat is not good Oh, someday later Oh, someday later Okay, wonderful Yeah With my friend Huh? With my friend No, only with you No, only two people very boring No, no it's not I'm not boring You're boring? You feel boring? No No You feel boring? No When we go to karaoke We have to go a room for people You feel boring with me? No When we go to karaoke We have to go with a room for people No No fun Okay You don't feel boring with me, right? No Are you sur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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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fun? When I do it? Grea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ike, next week on video Nick next week .... What? Huh? Yes, with ah, we're gonna have a ticket ест week Ok With him last weekend Last week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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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백개만 더 받고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나 방종을 원하잖아. 왜 시키냐고요? 아니 완샷하고 갈라고. 그냥 완샷하고 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종 원하시잖아요. 방종 원하시면 추천 좀 눌러줘요. 방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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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방종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방종할게. 방종할게. 오늘 VIP 비어킴님 계십니까? 아까 열혈 들어오신다. 아까 열혈 들어오신다 하시는 비어킴님 계십니까? 환승이요? 아 뉴패를 가자고? 집에 보내고 환승을 가자고? 그러면 추천 천개 찍고 가자. 아. 추천 천개. 딱 찍고 환승 가자. 오케이 그럼 오케이. 추천. 추천. 난 방송 우선이야. 추천을 해줘야 돼. 풍 쏘라 소리는 안해. 추천을 해줘야 돼. 난 추천에 목매요. 추천이 안 올라가면 난 방송할 의욕이 없어요. 추천 천개 하면 집에 바로 보내고 환승하겠습니다. 자 빨리 추천 누르세요. 추천이 안 올라가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천개 채우세요. 1분 드릴테니까 천개 채우세요. 천개 못 채우면 저 그냥 방종하겠습니다. 지금 700개야 300개 남았다. 춤을 추렀히 마세요. 코로나 시켜네 코로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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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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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네네 칸이 난 아 experiments 난 다가.. 난 다가가 난 다가가 난 다가가 난 다가가 핵링고싶어 핵링고싶어 첫개의 앞 첫 번째 한국인 한국zt 첫 한국 한국인 한국가 첫 한국 한국 사람들 저는 한국 한국의 한국이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3분 정도 그 이유는 100% 가고 1분 정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은 지금 한시대에 가잖아 여기는 지금 아직 11시가 안됐어 여기 아직 일로 자 김과정이 재밌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김과정 방송은 재밌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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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only 뭐? 카메라 only 아, 나 홀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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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천 천개 찍으면 김과장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홀델 나 홀델 야, 내일까지만 추천 좀 빡시게 누르자. 11월달부터 내 추천 날라 소리 안 할게. 풍 안 싸도 되니까 그냥 오늘, 내일까지만 추천 빡시게 눌러줘. 진짜로. 11월달부터 추천 누르라 소리 안 할게, 진짜. 좀 도와주라. 아니 나 홀델 사람이었어 또 1월 3일 한번 그 sini 그 다음 climate 그 다음 과거 然아 날아 estrella 아 너무 감사,呢... 첫 번째로 너허가 됐냐, 첫 번째로? 너 Anton 잘못하고 싶다고 한 되게 excited 진짜 ARRIVING 추천 130개 남았습니다 추천 130개만 더 누르면 김과장으로 돌려 드릴게요 지금 김과장 스킬 썼어 아, 궁금하지 않아? 잠깐만, 가까이서 보니까 김과장이 잘생겼네. 아, 김과장이 엄청 잘생겼네. 근데 여자는 진짜 아닌데. 아, 그리고 김과장 지금. 아,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을 막고 귓속말을 하고 있어? 궁금하지 않아? 오, 깜짝이야. 와이버, 여러분. 와이버. 자, 여러분들. 그냥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 친구가 방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방송을 좋아하지 않아요 방종을 하고 그래도 이 친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와줬는데 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 좀 하면서 대화도 좀 하고 같이 시간 보내다가 이따가 만약에 집에 간다 이 친구가 그럼 제가 다시 방송을 키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게 낫겠지?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거 보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방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일단 방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방종을 할게 I'm sorry man I'm sorry guys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 오늘 여러분들도 신경쓰고 얘도 신경쓰려 하니까 오늘 방송 운영이 잘 안됐어 일단 이 친구가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친구도 카메라 보면서 막 재밌게 놀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나랑 얘도 재미있고 한데 얘가 방송이랑 아예 담을 쌓아버리니까 내가 중간에 방송이랑 얘 중간에 끼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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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구역구역 끌고 온 것도 진짜 구역구역 끌고 왔어 구역구역 끌고 왔어 진짜 솔직히 오늘 방송 내용 없잖아 그냥 밥 먹고 뭐 그냥 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안녕 그냥 너는 마지막으로 내 sesame 내가 먼저 말해줘 얘기해 안녕 이상한 이야기 전 알겠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